코로나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이제 5개월 열을 앞둔 건데 여성 비하 발언으로 거센 퇴진 요구를 받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예정대로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을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건 여성 이사가 많아지면 회의가 오래 걸린다는 발언입니다 모리 위원장은 3일 올림픽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들은 경쟁의식이 강해 누군가 손을 들면 모두가 발언해야 한다는 말로 여성 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온라인에선 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 서명이 줄을 이었고 자원봉사자와 성화봉송 주자들의 이탈에도 버티던 모리 위원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도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놓자 점차 궁지에 몰렸습니다 급기약, 도요타 등 올림픽 후원사들까지 항의 행렬에 동참하면서 모리 위원장은 논란 9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일본 총리 출신으로 개최 준비를 주도하던 모리의 사퇴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올림픽 개최 여부를 둘러싼 회의론 속에 개최 준비는 더 혼미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코로나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다시 연기 또는 취소하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82%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TV주선 차정승입니다 TV주선 차정승입니다